흐흐흐흐 흐흐흐흐 깜짝놀 연균은에게 오늘 연규하셀바를 살아가실 건데 목감한 리바스텍들을 뭐 각오라든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아니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기 불편한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로션 발라드릴게요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무슨 소리야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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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다 먹었잖아 니가 다 먹었잖아 내일 또 줄게 다 먹었잖아